지난번에 저희 집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잇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들이 오면서 이렇게 꽃 선물을 해줘서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저희 집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스예요 제가 오르골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오르골들을 좀 많이 모았어요 여기는 제가 비누 향을 되게 좋아해서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빔 프로젝트 오늘은 저의 보잘것 없는 침대입니다 굉장히 여기 아까 물을 넣은 양순이와 제가 잘 때 안고 자는 인형이 있어요 아까 전에 뜨거운 물로 가득 채운 이 물주머니를 물주머니 진짜 너무 편해요 항상 잘 때마다 숙면을 취하는 것 같아요 요즘엔 저기 창고에도 옷이 많지만 우선 이 정도만 옷장 1, 옷장 2, 옷장 3 옷장 2, 옷장 3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좀 찍으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착! 안녕하세요 오늘 제 피사체가 되어줄 친구 재서입니다 안녕! 재서를 필카로 담아줄 모습은 찍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시나요? 저의 노력이 왜 그러지? 집중จะ 잃고gi 주문한 집 중 그러면 아, 주문한 집중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